4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조회성이 있는 황활인만 모두 선택하여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P4S3는 3 황화인이고 P2S5는 5 황화인이고 P4S7이 7 황화인이죠 이 중에서 3 황화인만 조회성이 없고 5 황화인과 7 황화인은 조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몇류 위험물일까요? 제2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00kg짜리 물질이죠 답은 3번 42번에 안전그리 단축 관련해서 대문자 H가 Pd제곱플러스 A인 경우에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는데 다음 중 A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여기가 A 높이입니다 제조소의 외벽 높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문자 H라고 해서 인근 건축물의 높이 이까지가 원래는 안전거리입니다 여기다가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게 되면 이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대문자 H라는 것과 Pd제곱플러스 A라는 것을 비교해서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이 H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면 되고 반대로 대문자 H가 크다 이럴 경우에 소문자 H 높이는 대문자 H-P의 T제곱 마이너스 소문자 T제곱인데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를 소문자 T라고 합니다 이런 공식을 적용해서 이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거 묻는 거 아니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A가 뭐냐는 겁니다 A는 여기죠 이건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 2번이 답이고요 이걸 묻지 않으면 보통 대문자 H로 묻습니다 이건 인근 건축물의 높이 1번이 답이 되겠죠 현재 문제는 답이 2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43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등급 1의 위험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1번의 염소산 염류는 제1류 위험물 중 치정수량이 50kg짜리 물질 위험등급 1 맞죠 두 번째 황어리는 제2류 위험물인데 2류 위험물에는 위험등급 1이 없습니다 얘는 위험등급 2가 되겠고요 답은 2번입니다 3번의 알킬리튬은 3류 위험물 중 치정수량이 10kg이죠 그래서 위험등급 1 맞고요 과산하수소 제6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1 맞습니다 답은 2번 44번 문제는 옥외탱크 제장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른 보유공기 소비가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옥외탱크는 치정수량 500배 이하가 3m였죠 그리고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는 5m 3, 5, 9, 12, 15입니다 그래서 1000에서 2000은 9m가 맞지만 2000, 3000은 12가 되어야 되겠죠 3000에서 4000배까지가 15m가 됩니다 답은 4번 45번에는 다음 중에서 치정수량이 400리트인 것은 무엇인가 포럼산 메틸은 포럼산이 H, C, O, O, H인데 H를 빼고 그 자리에 메틸을 집어넣는 이게 바로 포럼산 메틸 또는 의산 메틸인데 제1스규리이면서 얘는 수용성 물질이라 지정수량은 400리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의산 에틸이 있고 얘는 초산 메틸이죠 또는 아세트산 메틸 그리고 초산 에틸 얘들도 역시 제1스규리이지만 얘들은 비수용성으로서 지정수량 200리트로 분류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벤젠 벤젠은 C6개, H6개, 제1스규리의 비수용성 물질 지정수량은 200리트 톨루엔, C6개, H5개, CH3 벤젠 친구죠 1스규리의 비수용성 물질로서 지정수량은 200리트고 일단 벤젤 알데이드는 벤젠입니다 여기다가 CHO가 바로 알데이드죠 얘는 제2스규리의 비수용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지정수량 400리트인 것은 1번만 답이 되는 거죠 46번에 그림과 같은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은 약 몇 세정배달인가 그랬습니다 양쪽이 볼록한 타원형 탱크인데 타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긴 변 길이 8m와 짧은 변 6m를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괄호 열고 직선 구간인 16m 더하기 3분의 양쪽 볼록한 2m와 2m를 더해주게 되면 이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면 답은 653 자기보다 나옵니다 47번에는 벤젠에다가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의 혼산을 반응시켜 얻어지는 화합물은 무엇인가 했네요 자 벤젠 구조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H가 달려있는 거죠 자 이때 질산은 HNO3이고 여기서 황산은 충매로서 작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탈수가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탈수라는 말은 물을 따로 빼낸다는 뜻이죠 어떤 원리냐면 이 H를 가지고 나와서 이 H랑 H2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산소 3개 중에 한 개를 따로 빼내서 H2를 만든다면 남아있는 건 NO2만 남겠죠 얘가 바로 이름이 니트로란 말입니다 니트로를 여기로 치환을 시킵니다 만들어지는 물질은 벤젠에 NO2가 붙은 것이라서 이름은 니트로 벤젠 제3석유류의 벤젠 살아있으니까 비수용성 물질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답이겠죠 48번에는 가솔린 저장량이 2000리터일 때 소화 설비 설치 시 소요단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가솔린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는 사료 위험물 중 제1석유류고요 제1석유류이고 비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정 수량이 200리터인데 저장량이 2000리터이고 1소유 단위는 지정 수량의 10배이기 때문에 이건 1이 나옵니까 다시 말해서 지정 수량이 200리터인 가솔린의 1소유 단위는 200리터 곱하기 10배 10이 되죠 왜냐하면 위험물은 지정 수량의 10배가 바로 1소유 단위니까 그러면 결국은 2000리터 자체가 뭡니까 1소유 단위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답이랍니다 49번의 질산 아모늄 제1유 위험물이죠 질산 아모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질산 아모늄 화학식은요 NH4 그리고 NO3입니다 지정 수량은 300kg인 질산 염류에 속하고요 첫 번째 보기가 상원에서 고체이다 인류는 산화성 고체죠 맞습니다 폭약의 제조 원료 사용한다 인류 위험물 대부분은 폭약의 원료로서 산소 공급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흡습성과 조회성이 있다 이 물질의 대표적인 성질은요 물에 잘 녹고 물에 녹을 때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한다가 특징이죠 그러면 흡습성 조회성은 물기를 빨아들이는 거니까 당연히 맞고요 네 번째 물과 반응 시 달열이 아니라 흡열 열을 흡수합니다 가스 발생하지 않죠 답은 4번 50번 옥의 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 무엇인가라 물었습니다 옥의 저장소 저장 가능한 위험물 살펴보면은 제1류 위험물은 제외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그리고 인화성 고체인데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만 가능하죠 3류 위험물 아예 안 되고요 제4류 위험물은 제1스기류도 인화점 0도씨 이상인 것만 그리고 알코올류와 제2스기류 제3스기류 제4스기류 동식물류입니다 그리고 오류 위험물 안 되고 제6류 위험물 가능하다는 거죠 첫 번째 보기에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입니다 화학식 한번 써볼까요 H2O2가 되죠 육류는 옥의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아세톤 CH3COCO CH3라는 물질인데 얘는 제1스기류에 속하는 4류 위험물이죠 그런데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세톤은요 인화점이 영하 18도씨 여기죠 얘는 0도씨 미만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에탄올은 C2H5개 OH라는 알코올위에 속하고요 유황은 S죠 2류 위험물의 황입니다 답은 2번 51번은 금속 칼륨의 일반적인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칼륨은 제3류 위험물입니다 칼륨은 제3류 위험물이고 화학식은 K죠 화학식 K인데 칼륨, 나트륨 성질은 거의 같고요 은백색, 연한, 금속 칼로 자를 수수만큼 무릅니다 맞고 알코올 속에 제3류가 만약에 에틸알코올과 반응한다면 칼륨은 이 수소를 밀어내버립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이러면 칼륨 에틸레이트 그리고 밀려난 건 수소겠죠 그래서 수소가 발생하는데 칼륨 한 개 여기도 칼륨 한 개 C2 H5개 O 여기까지 수소가 한 개 있는데 여기는 두 개 있으니까 0.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코올과 반응시키면 수소라는 폭발성 가스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가 맞겠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칼륨은 물과 반응해도 물이 가진 OH이 가져가고 수소 한 개를 밀어내므로서 얘랑 똑같은 모을수록 반응합니다 수소 발생한다 맞죠 그리고 물보다 가벼운 금속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2번에는요 다음과 같은 물질이 서로 혼합되었을 때 바라또는 폭발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퍼옥사이드가 과산하고요 벤조일은 탄소를 가진 유기물이라서 쟤는 유기 과산화물이죠 면유 위험물이다 제 오류 위험물이고 칠산은 제 육류 위험물입니다 둘이 만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로 자체적으로 위험한데 거기다가 산소 공급원을 넣어주면 당연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번째가 이황화탄소 얘는 사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인데 어디 보관합니까 물에 보관하죠 증류수는 보호액입니다 세번째 나트륨과 석유 금속 칼륨이나 나트륨은 석유리우 속에 보관하죠 그 종류로는 등류 경류 또는 유동파라핀이 되니까 3번 4번 둘다 석유 유동파라핀은 보호액 관계에 있어서 답은 1번이 가장 위험하다 53번에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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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렌 300리터와 메탄올 400리터와 벤젠 200리터를 저장하고 있는데 지정수량 배수 총합을 얼마인가 있습니다 산하 프로필렌은 사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이기 때문에 지정수량은 50리터고 저장량은 300리터입니다 메탄올은 알코올류입니다 지정수량이 400리터인데 저장량도 400리터고 벤젠은 제1 석유유의 비수용성으로서 지정수량이 200리터인데 역시 지정수량은 200리터입니다 얘 얼마입니까 6 얘는 1 얘도 1이니까 8대가 답이 되겠죠 답은 3번 54번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은 수은 동 마그네슘 얘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은 두 가지였죠 아세트 알데이드와 산화 프로필렌 수은 구루마 안 된다 답은 2번이 답이고요 55번에는 동식물로에 대해서 틀린 것은 요드값이 또는 요드화값이 적을수록 자연 발음이 높아진다 우리 동식물류에서는 요드값 또는 요드화값이라고 합니다 얘가 뭐냐 하면 유지 유지 100g이 없을 때는 요드의 g 수를 말하는 것인데 자 이것이 130 이상이 되면 얘는 건성류라고 하고 건성류는 자연 발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100에서 130 사이라면 반 건성류라고 하고 이 수치를 100 이하라고 한다면 불 건성류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요드값이 요드화값이 작을수록 아니고 클수록 가장 크죠 건성류가 자연 발화 위밍이 있다 1번 틀렸고 두 번째 요드값이 130 이상인 것은 거짓입니다 맞습니까 건성류의 종류에 뭐뭐 있다 식물류에는 동 해 아 들 동은 동유 해는 해바라기유 아는 아마인유 들은 들기름이니까 3번도 맞죠 자 인화점이 물의 빗점보다 낮은 것도 있다 동식물의 인화점은요 250도씨 미만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물의 빗점이 얼마입니까 물의 빗점은 100도씨이기 때문에 250도씨 미만이라서 이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란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6번에 셀룰로이드의 자연 발화 형태를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건요 셀룰로이드라는 것이 면유 위험물인지를 먼저 알면 되는데 셀룰로이드는 제 오류 위험물 중에 품명은 뭘까요 칠산에스테레 포함되면서 지정수량은 10kg입니다 그리고 주로 오류 위험물들은 발화할 때 분해 열에 의한 발화한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57번에는 염소산 칼륨에 대해서 옳은 거 물었는데 몇 유 위험물일까요 제 1유 위험물이죠 무슨 산 뒤에 금속은 제 1유 위험물 1유니까 첫 번째 강한 산화제이며 열분해 할 때 염소가 아니라 1유는 전부 다 산소기세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폭약의 원료 화학의 원료는 화학식이 CAC2입니다 그런데 얘는 제3유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소화약재로는 탄산수소 염류 풍말소화 설비 또는 약재가 적응성이 있거나 아니면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불가능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비중은 2.15 물보다 무겁다 예 3유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리튬 등이 물보다 가볍고요 또 알킬 알루미늄 등도 액체로서 가벼운 것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물보다 무겁고요 질소 중에서 원래 질소는 상온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푸련성 가스지만 고온에서는 이 칼슘이라는 것과 질소의 N이 결합해서 이 CACN2라고 하는 습기 질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또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했을 때 칼슘이 OH를 떼가면서 C2H2라고 하는 아세틸렌 가스를 만들어내죠 자 몰수는 칼슘 1개 1개입니다 탄소 2개인데 여기에 2개 맞고 산소가 2개니까 여기에 2를 곱해주면 수소 2개 4개 여기 2개 2개 4개 딱 맞죠 어쨌든 아세틸렌 가스 발생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 59번은 물과 접촉했을 때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자 1번에 금속 칼슘은 화학식이 CA죠 제3류 위험물이고 물과 반응했을 때는 순수한 금속이니까 뭐 나올까요 수소가스 발생합니다 황리는 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 어디 보관한다 물 속에 보관하고요 과산화벤조이 제5류 위험물입니다 유기과산화물이죠 5류 위험물 중 고체 물질들은 습기를 함유하면 폭발성이 줄을 들기 때문에 물이 오히려 안정한 것이고요 디에트레트로 제4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인화물인데 자 4류 위험물 기름은 물이 위험한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3류 위험물의 금속 물질이죠 60번 문제입니다 자 과산화수소의 저장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과산화수소는 화학시기 지우고요 과산화수소는 화학시기 H2O2 제6류 위험물 분해를 막기 위해서 히드라진을 넣고 완전히 밀전한다 그랬는데 히드라진은 N2H4 라고 하는 제4류 위험물의 제2석류 위험물의 수용성 물질입니다 얘랑 만나면 폭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할 수 없고요 또 밀전도 안 되고 과산화수소는요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정말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냥 두면 혼자 분해를 막 해서 계속 산소를 발생합니다 산소의 압력으로 인해 용기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은 항상 용기막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밀전은 잘못된 말이고요 두 번째도 분해를 막기 위해서 히드라진을 넣고 이것도 잘못됐고 세 번째 분해를 막기 위해서 요산 인산이나 요산이 과산화수소에 분해방지 안정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는 건 맞는데 밀전이 안 되죠 4번 보시면 분해를 막기 위해서 요산을 넣고 가스가 빠지는 구조로 마개를 한다 어떻습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60분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